안녕하세요. 러플리즈입니다. 저희 첫번째 캔디젤리 이어서 두번째로 돌아온 뮤비 촬영 현장에 모아있습니다. 너의 뒤에서 몰래 널 바라봤지 넌 잘 모를걸 솔직히 말을 하면 답답한 내 마음이 조금 후련해질까 전부 다 말을 버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. 파이팅! 그땐 어떡하지? 안녕하세요. 러블리즈의 G&K입니다. 오셨습니다. 저희 멋진 무력 보여드릴게요. 안녕하십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. 안녕! 안녕하세요. 러블리즈의 G&K입니다. 파이팅! 지금까지 한사람만큼 더 열심히 더 멋지게 해서 꼭 멋진 뮤직비디오 나올 수 있도록 파이팅 하겠습니다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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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러블리즈 두 번째 곡으로 돌아가니까요! 저희도 더 열심히 했으니까 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러블리스였습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